안녕하세요. 20일완성 중국어 패턴회학 기본편의 김지영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요. 7강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7강 제목 보시면 그는 한번 땡땡땡했어 라고 나와 있죠. 오늘의 패턴은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땡땡땡을 하다 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한번 이즈 요 패턴 꼭 기억해 두시고요.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즈 다시 한번 이즈 이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숫자 1에다가 한 번 두 번 할 때 번 이렇게 쓰고요. 만약에 내가 땡땡을 하다 그러면 땡땡 이즈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. 자 이거 위치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 나는 한번 만나 라고 할 때 나는 만난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요. 워지앤 이라는 단어 있었죠. 자 나는 만난다. 워지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의 위치는요. 지앤 뒤에다가 이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거든요. 자 나는 만난다. 그리고 한번 워지앤 이즈 다시 한번 워지앤 이즈 그렇죠. 자 나는 만난다 한 번 순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그럼 두 번째 저희가 바로 6강에서 배웠던 글자인데요. 자 패턴 나는 만난 적 있다 라고 할 때 가지고 오셨던 거 가지고 오셨던 거. 자 그러면 나는 만난 적 있다. 어떻게 쓰냐면 워지앤 구워 까지 하실 수 있죠. 자 다시 한번 워지앤 구워 자 그러면 여기서 나 한 번 만난 적 있어 라고 가실 때는요. 그대로 워지앤 구워 이즈 붙이실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워지앤 구워 이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실전 대화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몇 번이라고 물어보고 나 한 번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자 몇 번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즈 한 번만 사실 연습을 했는데 여기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이렇게까지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. 자 몇 이라는 단어가 지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할 때는 지이 다시 한 번요. 지이 자 그러면 해볼게요. 너 중국 가본 적 있어? 몇 번?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니 추구워 종구워 마? 지이 다시 한 번. 니 추구워 종구워 마? 지이 또 여기까지는 그냥 몇 번 넣어주시면 되죠. 자 그러면 대답으로 나 청도 한번 가본 적 있어? 자 그럼 청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칭따오가 맞아요. 자 나는 칭따오를 한번 가본 적 있어? 자 그러면 패턴은 이즈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나 가본 적 있어? 한 번 여기까지 만드셔야 돼요. 워 추구워 이즈 그리고 마지막에 칭따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읽어볼게요. 워 추구워 이즈 칭따오 다시 한 번. 워 추구워 이즈 칭따오 자 그럼 오늘의 패턴은요. 한 번 뭐뭐 한 적 있어 두 번 뭐뭐 한 적 있어 라고 할 때 일단 한 번 이즈 이렇게 외우셔서 얘를 누구 뒤에 넣어요? 해본 적 있어 라는 단어 뒤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난 시간 저희 배웠던 거랑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연습하시는 거 여러 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다지야 싱코라